런브 헤이 퉁따오 요수지 erschven 아우 계곡이야 살짝 아 여기 수영하는 곳이구나 대박이다 예쁘다 아무도 없다 이게 다 집으로 만든다 어 집으로 만든다 대박 신기하다 이거 진짜야? 대박이다 우와 아 이거 진짜 킹콩 수준인데? 꼬마 친구들 왔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우와 여기 올라가도 되나? 응 좀 웃긴데 살려줘 혜린 공주 살려줘 왜 거기 잡힌 것이오 살려줘 오후에 기다리시오 내가 냉큼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겠소 먼저 오는 겨 응 하하하 하하하 보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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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는 좋아? 좋아 하하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더 높은 집에 있는 사람 같아 보또 왜 거기 있는거야 가자 완전 제간두기가 따로 없구나 거기서 6개월만 있어요 내가 데리러 올게 안 돼 배가서 누가 내가 봤을 때 좀 따봉이 되잖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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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조금 두꺼비처럼 생겼어 여기서 보니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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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뚜 아우 진짜 하하하 아우곽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자 하하하 아우 진짜 하하하 하하하 너무 더W 하하하 하하하 아이스커피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선생님 아이스크림 커피가 있어요? 네 여기 진짜 더워요 더워서 조금 먹어야겠어요 호도따라는거에요 오늘 처음 나왔을때는 조금 쌀쌀하듯이 시원했거든요 근데 한두시간만 지나니까 완전 땡뻘이네요 땡뻘 땡뻘이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뻘 땡뻘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뻘 땡뻘 근데 여기 풍경이 진짜 작살 저희가 아까 봤던 방갈로에 좀 앉아있으려고 했는데 음식 주문이 아니라 한 사람당 20바트 내야 된대요 방갈로는 들어갈까 하다가 옆에 그냥 좋은 곳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뻐서 갈 수도 있는데 저희 뭐 금방 이따 갈거라서 굳이 돈 쓰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누울 수도 있어 방갈로가 필요없다 확실히 분위기는 있어 저 방갈로가 근데 오히려 근데 물 때문에 수프가 더울 것 같아 우리 지금 천에 온 것 같아 바지 이렇게 있으니까 몸매 바지 같아 원래 할머니 집 가면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 알지? 맞아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여기 한 번쯤은 와볼만한 것 같아 주변에 쉴 곳도 많고 엄마야 네? 편해? 어휴 냄새 냄새 지켜 아 방갈로 필요없다 진짜 여기 엄청 편해요 여기 더 시원한 것 같아 어 엄마 호또 빨리 일어나라구 호또 여기 더워도 엄청 좋아 나는 딱딱한데 못 넣어 허리 아파서 아 여기 푹신푹신해 그 대나무 땜에 바운스가 있어 푹신푹신해? 굴곡을 잡아줘 아 잘 갔다 엄마 거기 잠자리 올라오면 내가 게임 무한으로 하게 해줄게 게임이요? 응 게임이요 또 메이플스토리 하잖아 누가 그래 밖에 가서 그런 말하지만 쪽팔리니까 야 혜린아 여기 광경이 엄청 좋지 않아? 뷰 미치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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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폼 미치다이 뷰 미치다이 뷰 미치다이 뷰 미치다이 호또 좀 더 성형처럼 해줘 왜요? 난 이거 안하고 싶어요 왜요? 호또 여기 온천수다 온천수 저럴 거 같은데? 아니야 가자 여기 양 있대요 양 호 stramo 염소는 어떻게 소리내? asi 양은? separated 목욕을 하자 목욕이라뇨 할 그게 이게 돼지야 고양이야 대양이 미국 다큐멘터리 한번 따라해볼까?" 으흠 웰컴 투 마이 채널 예스 겔티 유스 와우 워 나이스 뷰 아 니쌤 우트 앤드 벅스 우 디스거스티 으아아아 맛있어? 10바트요? 뽀또 한개씩 줘야 되는데 아 20바트요? 한개씩? 원 바이원으로 오우 와 얘네들 지금 나보고 기다려라 이 녀석들 뽀또 여기 먹여주는 사육사 같아요 진짜요? 네 아니 뽀또가 들고있는 풀이 더 맛있나봐 그래? 그러니까 땅에 뜯는거 말고 뽀또꺼 먹으러 왔지 맛있지? 이야 잘 먹는다니 얘 지금 폭식하자 그냥 너네들도 먹을까? 입이 진짜 웃겨 애들 쫄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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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 дальше쫄ļ 짭짭짭짭짭짭짭짭 으악 알로이 알로이 저깄다 저기 어떻게 새끼들은 못먹고 있어 아 진짜 이 야극냥치개 세계나 어떡하냐 옷도 여기서 뭐해요 안녕 양들아 일로와라 일로와 이리와 밥먹지 우와 뛰어온다 지금 염소들이 오.. 아니 양들이 오고있어 뛰어온다 얘들아 밥먹고 하재 얘들아 이리와 인기 많다 얘는 좀 생겨하게 생겼어 얘 이상하게 생겼다 얘 제가 혼자 못들어가가지고 계속 울고있어요 치앙마이에 오면은 여기 회이 뜬 따오 저수지에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입장료도 50바트 밖에 안해요 여기 쉴 곳도 많고 양들도 많아가지고 볼거리도 괜찮고요 이른 아침에 오면은 사람들도 없고 좀 시원하니까 이런 아침에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해 질 때나 그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다시 만나 얍 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